시청자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흥민여러분 자 kbs 리포터 강진합니다 자 여기는 누달산이에요 kv카 이구요 아주 목포 돈을 돈 떼도 벌겠네 이거 여수나 삼촌포 통영은 끝났어 걔네들은 시대를 끝났어 목포에서 돈이 지금 전국에 다 일로 오는거에요 이걸 타려고 해상 케일라가 제일 길어요 여기가 목포시 돈 많이 모세요 화이팅 자 강진아 갑니다 서울의 서대문에 계신 우리 이쁜언니들 여기 목포로 오랑께 아따 싸게싸게 오더라구 난리 나버렸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도 목포시 다 보이죠 네 아이고 자 좋다 네 안녕하세요 kbs 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예 오빠 한번 해 오빠 한번 해 리포터에요 리포터 괜찮습니다 이야 다 보이네 이야 저거 봐라 목포 되게 보이고 많이 발전됐네요 전에 3년 전부 하다는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타가지고 저기까지 가나보죠 코스가 기네요 그러니까 22,000원 받아먹지 여기 사진작가님도 계시고 저쪽에서 올라오는거야 케이블카가 이제 저쪽에서 올라와서 저기까지 비행기 타고 배타고 왔어요 아유 화낫고 아유 따오면 간세고 어휴 미들보산님 계셔야지 어우 수리수리 마세요 미나리나 9,000미끼리나리나 아 소원소치키라고 합니다 예 목포가 이제 앞으로 21세기의 큰 관광지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수같은데 가지 말아 뚜마가이 가가지고 치쳤어 목포로 오세요 목포로 목포와서 돈도 많이 쓰시고 목포 고을 사또고 아주 그냥 투자를 엄청 많이 했네요 예예예 좋다 괜찮네 아유 사랑합니다 여기서 제주도도 가고 얼마나 좋아 그래 세상에나 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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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1등 바위입니다 이게 1등 저 보세요 1등으로 되어있죠 1등 바위 여기가 목포도 여기부터 목포시장 다 보이고 저게 2등 바위구요 이쪽이 2등 바위 고맙습니다 오늘로 마지막으로 끝내고요 저는 한평 행사가 들어왔어요 품바생활도 해야되니까 여러분들 한평꽃축제 금토비도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강진아 강천사로 이름 바꾸려고 천사 으하하하 자 여기서 모든걸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유달산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각자 thumbnails 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